한 가지만 당부할게요 잠시만 한 가지만 당부할게요 웃기려고 일부러 틀리면 진짜 다... 그건 너무 말했는데 그거 너무 할 수 없어 미안해 그것만 그래 아니 알았어 저희 서프라이즈 영상을 틀어줬어요 그래서 또 저희가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조금 깨끗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쯤믹이 영원히 함께 날아가자고 배너도 이렇게 딱 뒤돌았는데 다들 들고 계신 거예요 어? 얘 토해? 깜짝이야 나 진짜 토해지 마세요 너 코피 나눠주면 던져나갔잖아 그래 그래 나 코피 나눠주면 던져나갔잖아 그래서 이 화면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퍼즐을 할 때 다른 거야 뭐 제꺼야 아아하하! 아하하하 나를 바라줘 나는 너를 모네 아이스테리아 다시 대회야? 아, 천천히! 울어, 울어 아유, 건조림! 와, 감정이 왔는데? 박수 한 번 쳐줘 후배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, 수빈 아니야? 이러는데 괜히 무게자는 몇 명 때문에 아, 뭐, 아, 안녕하세요 아, 누구야? 오, 오, 오 안녕하세요 아니, 그래도 그래도 한 명이 써야지 팀 자체 다 비중상인데 팀 자체 다 비중상인데 그래도 정상적이 써야지 우리 앞서는 비중상이야 뭐가 화를? 갑자기 나한테 왜 화내는데? 왜 우리가 비중상인데? 우리 앞서는 비중상이야 우리 앞서는 비중상이야 우리 앞서는 비중상 조경 디렉팅이 힘드세요? 요리 디렉팅이 힘드세요? 음... 나는... 그냥 아이들 디렉팅이 제일 힘들어 이제는 죽겠고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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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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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Show me a super sunny Show me a super sunny Super sunny Super sunny Super sunny 하하하하 삼행시로 가겠습니다 삼행시 진짜 재밌어야 돼요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여기서 진짜 터져야 돼요 오케이, 오케이 터트리겠습니다 둘, 셋 손 손오공을 많이 들어주시면 둘, 셋 오! 오늘 조경이의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뭐야 제 번호를 하나, 둘, 셋 공 공 010에? 3773에? 해! 해! 일단은 그 회관 먼저 갈까요? 난 이제 회관이 익숙해 큐브 같아, 큐브 은근하게 불편하고, 은근하게 편한 1. 1. 2. 2. 언니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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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공, 2 이제 편하게 하자 둘이 다 하고 있잖아 너도 우리 안 해, 안 해 집보다 말을 잘 못 넣더라고 멤버 언니한테도 반말 안 해가지고 이게 빡세이 팀이 있네 하하하하 나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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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우리 멤버들 위원회가 안 되게 해 너 다른 팀 하면 너 죽어 이거 아 웃겨 웃겨, 이제 편하게 해, 진짜 우리는 맞아, 말 편하게 해 내가 외국인인데 뭘 맞아 얘도 그게 외국인이야 누구? 너 나? 내가 어디 나라 내가 얘보다 잘하거든 근데 언니 진짜 잘하긴 해요 반말하자 반말하자 리더죠? 네 여기는 보컬이? 저는 보컬입니다 나머지 두 명은? 막내 친구가 하나 있고요 메인댄서분이 하나 있어요 더 막내가 있다고요? 네 저희 막내가 05년생이고 그분은 왜 안 났죠? 네? 네? 제일 예쁜 애 두 명이서 났어요 하하하하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어요? 회사랑 1년, 1년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어? 어? 신났네 난리네 난리네 난리났네 지금까지 중에 제일 시원하게 웃었어요 아니요 이것만 진심이었어요 어 1년 6개월 남았다고요? 아니요 1년 3개월 3개월 아, 4개월 아, 3개월 아, 3개월 신나요? 아니요 3개월 지금 무슨 느낌이냐면 군대 간 친구들이 자기 저녁 날짜 기다리면서 맨날 새거든요 하싸 1년 3개월 약간 그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사랑합니다 큐브 1년 3개월 1년 3개월 하나, 둘, 셋 셋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셋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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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 방금은 비슷해 야 야, 너거나 넣어 하하하하 너머, 너 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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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웃겨 아니, 여기서 다섯을 하고 여섯을 해도 왜 나한테서 웃는 듯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건 뭐야 언니? 완전 집들이 선물에 클래식 하하하하 잘 풀리라고 시즌도 잘 풀리세요 하하하하 휴지를 주는 게 원래 그런 의미에요? 어, 그럼요 이제야 알았어요 아, 너는 휴지 배변 용지 부족할까 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, 그래도 주지만 그런 것도 있지 배변 아리똥도 활발히 해라 배변 아리똥도 활발히 해라 그런 느낌으로 딱 하하하하 오케이, 됐어 먹어도 돼 뭐야, 벌레인가? 아닌가? 아, 벌레다 애벌레다 뭐야, 애벌레 뭐야, 애벌레 뭐야, 애벌레 아, 벌레 근데, 애벌레가 죽어 있는데? 왜 죽어 있어? 이거 봐 이거 뭐야? 여기 안에 보여요? 이거 여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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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먹겠다 아이씨 홈 화면? 뭐야? 아니, 휴대폰 금방 사왔어? 왜 이렇게 뭐가 없어? 금방 사온 사람은 전 거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안 쓰는 건 무조건 안 쓰는 폴더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다 넣고 이러는데 다 이렇게 정리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나랑 많이 다르다 정말 딱 있을 것만 보여준 느낌? 숨... 숨 많이 숨겼다 정구야 너 성인이구나 모바일 관세청 있네 세금 내는 친구 네 하하하하 나도 있거든 나도 있거든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 번 질곤 한 번 질곤 반짝 Tabii 아멘 아멘